인스타그램 왕복둙 기름 참기름 그릇 오징어 박자 Сffenheim 대파 김치 빛 계란 설탕 후추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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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기름 receptor 전자레인지 소금 후추리 소금 소금 식용유 그때 양파를 넣어서 물에 덮어서 섞어줍니다 고춧가루 양파 지구 토마토 매운 양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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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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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를 넣어줍니다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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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굳은 나머낸을 넣어볼게요 숟가락으로 버리지 않아서 마요네즈 버거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